많이 부족하긴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스퀴즈는 전 멤버가 올 라운드 멤버고 래퍼도 노래를 하고 노래하는 친구들은 랩을 할 수 있고 보통 보컬들은 춤을 조금 못 추기도 하는데 보컬들도 춤을 다 잘 추는 걸로 알고 있고 크로우싱 능력도 있고 작사 작곡도 하고 모든 게 가능하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아주 대단한 애들이야 어머 원래 이렇게 설레는 콘텐츠였네 아 이거 되게 가슴 콩닥콩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